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에게 하락하고 있는 본문 요수아 6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에 와중에서도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수아 6장을 강의하는 칼리엠이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요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 열일공성 전투의 전술과 전략에서 모든 행위들을 바보스럽다 라는 단어와 또 이상하다 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통하여서 볼 때는 이 열일공성 전투를 향하여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호전히 납득할 수 없고 호전히 인간의 합립적인 논리로 따져던 바보스럽고 이상스러운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열일공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봅니다. 매일의 순종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칠일째 되는 이 일곱째 날에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곱 번 돌고 침묵을 일곱 번째 분 뒤에 제사장들의 양강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대기 백 프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열이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침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을 뜻하냐 다시 이것을 지격해 본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많은 과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논리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진 기독교에 나갈 방향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어떻게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을 살고 100%의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그 고민 끝에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주어진 광경을 뛰어넘어 백불의 순종으로 나가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종교 개혁에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수화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강조되어지는 한 사건 강조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 전반에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에 존경하신 보혈이 흐르는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한마디로 굉장히 분주한 사건입니다. 분주한 배경입니다. 그 분주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난리 난리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상천화지의 하나님 되어짐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의 언야를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그는 허락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다시 15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하나님의 이 열이고 성 전투의 전술 앞에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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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세력부터 일어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던 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내 뜻이 내 뜻과 안 맞으면 왜 뒤처질려는 그러한 본성이 있잖아 미적미적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런 모든 것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어떤 체질적인 모든 것까지도 크게 내려놓고 순종을 위한 부지런함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 외쳤더니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일곱이라는 수가 바로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수라고 정의한 바 있지요. 이 하나님의 수는 즉 일곱은 신성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극치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층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은 그 일곱 번에 일곱 번에 백 프로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매일매일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백 프로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소가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말씀을 나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6절 시작 일곱 번째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파를 불 때에 요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요호수아의 말이지 요호수아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쉽게 깨닫습니다. 그 16절 하반전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에게 요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다 요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적 와이더형입니다. 예언적 와이더형입니다. 예언적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프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낼 사자들을 낙 숨겨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는 그 와중에 강조되어지는 사건 강조되어지는 인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조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기생 나비 사건 자 17절 기생 나비 이야기가 등장되어지고 있죠. 22절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을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밤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압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밖에 두고 아멘 또 25절 시작 요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요수아가 열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절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요수아 6장 15절로 27절 이 짧은 짧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긴박하고도 그리고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강조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기생 나압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내전에서 기생 나압의 이야기가 등장되어지는 것은 강조되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조적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나압은 누구입니까 요수아 이장의 성기가 만났지만 그는 그의 직업은 희생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 여리고의 북쪽 지옥에 여리고 성 막 성 막 이 성 벽에 지난번주 일날 말씀드렸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이 사이에는 뚝방이 있어서 아주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외벽에 집을 짓고 그의 직업행위를 하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는 손님들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었다는 이야기 저들을 쫓아왔던 애국의 마병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서쪽의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켰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희생나오 아하 저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들은 이야기로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직접 정의 눈으로 오감으로 체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내년에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니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니 무엇이냐 저들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야 아멘 이것은 라베 고백이 라베 믿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노수와비 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신이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다니 농라니 보시죠 여기서도 영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멘 아멘 가난 땅을 이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가난 땅을 정탐케한 이 열량의 정탐 보고를 통하여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들을 지도하며 이끌었던 모세와 아롬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애국으로 어게인 애국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6월절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심을 날마다 기적적인 체험을 봅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체험합니다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심을 체험합니다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지키심을 체험합니다 마른 땅에서 문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약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기생이라는 한 여인은 놀랍게도 그 사건들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아하 이 가난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라는 믿음의 성포를 정탐꾼에게 시띔에서 보낸 요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고 너희로 말미야마 사람이 종실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하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이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은 내가 알거니와 내가 믿거니와 내가 보백하거니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처 나지에 하나님 아멘 이것이 기생 나베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나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수도 순중하지 아니한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 와중에서도 기생 나베 챙기는 요수와 기생 나베 챙기라는 명령을 받던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이 이 와중에서도 저들의 가정과 그 안에 있는 가문을 시민척을 보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나 그 반면에 여러분 이 열이고성에 거하는 이 백성들의 극과 극의 대조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 요수와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 열이고성에 거하는 생명들을 어떻게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양심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저희들의 되어지는 이 병 찾아온 이 질병들로 인하여서 극의 하면 안 된다라고 싸인을 주고 싸인을 주고 싸인을 주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고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 땅을 향하여 점령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생납도 깨닫는데 지식인인 정치인들 지식인 학자들 지도층인 모든 사람들 돈이면 잔뜩이라고 꺼두는 이 상업인들 그 모든 이들의 감각은 기생납만 못하지요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에헤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데 이런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느냐 이스라엘 저들이 우리를 진노하겠느냐 우리가 멸망당해야겠느냐 물을 꼭꼭 잠꼬 너희들이 하다가 지치면 돌아가겠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배개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맞추냐는 것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받치고 그 받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념으로 받치는 것이 되게 하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받친 물건에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치되 받친다는 뜻이 나와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를 칼날로 벼라니야 남녀노소 상관없이 짐승의 일기까지 다 칼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칼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것만 취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태워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겠죠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진짜 쌀똑이 쌀이 가득 찬 채 아 죄송합니다 쌀이 아니라 밀과 고리가 이 항아리에 가득 찬 채 태워져 버리고 그 흔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어지고 묘하게도요 이 기생 나비 여리고 북쪽의 상에 살던 그 고지역은 성 자체가 온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성입한 것이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면 기생 납과 그 집에 거야던 모든 기생이 나비의 모든 친척들과 형제들과 고모들도 다 죽었겠지요 무너짐 속에서 사상이 일어났 사상이 났겠죠 그런데 고지역은 성 자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졌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발현 속에 나타난 의견이죠 할렐루야 성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시키니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를 그렇게 성세하게 보존하며 지키시는 아멘 얼마나 놀러 좋겠지요 여러분 간간히 이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가난적석은 누구냐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사건이 이렇든지 노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샘과 함과 야베시 포도로 인하여서 대치했던 노아가 흉한 모습으로 있을 때 이것을 샘과 함과 야베 두째인 함이 이를 보고 이것을 떠들어 대기 떠든다는 얘기는 흉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의 흉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리야마 노아가 샘과 함과 야베 세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함은 함은 함의 아들 가난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오 저주를 봤습니다 바로 이 함의 후손이 가난 그런데 이 가난 족속들은 그 뒤에 이 가난 땅에서 머물면서 풍요를 쫓아가며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하며 온갖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서 향나게 빠져도치 되었던 그러한 구요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싸인을 통해서 저들의 회개 원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러면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통하여 이 가난한 땅을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금륜이 여기시나 나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법을 뭐 어떤 국회에서 이렇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을 함부로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악으로 취급합니다 이 열의고성이 여러분 과거에 이런 동성애가 나무했던 모습이 대한민국이 소수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법을 열의고성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성인 왜냐하면 그 수천년 전에 이미 열의고성 자체가 도시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도시는 상징적으로 혈의락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관용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순리를 순리로 여기지 않냐고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었던 성이 바로 어리석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악의 가능함 속에서도 심판의 대상되어진 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으니 바로 희생 나과 그와 함께했던 부모들과 현재들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탄통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맺던 희생 나의 죄악의 구원 할렐리야 할렐리야 여러분 끝내 이 기생 나비 어떤 인물로 등장되어지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1자 5자 1표에 있습니다 시작 살모는 나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아멘 이세를 나의 왕을 낳으라 아멘 바로 이 보아스를 낳은 인물이 누구냐 나를 낳고 이렇게 거룩한 혈통과 가뭄으로 등장되어지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와중에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이 시대가 성과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요구하는 시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가문이 세워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